자 준비 한번 가보시죠 자 3 2 1 자 날라 좋아요 자 카운터 봤어 1파티 카운터 그냥 바로 찍었어 입구에 카운터 좋아 자 밀모만 밀모 들어가면 죽는다 백업 없다 지금 아 까비해 자 바로 대장 갔어 세장턴 찐하고 자 왼쪽 난쟁이 있어 난쟁이 징 12시쪽에 사마귀 바로 그 자리 오케이 사마귀 죽여줘 자 난쟁이 징 자 다음 별사진 버리고 별사진 별사진 턴 돌려 놓고 찍고 있을게 자 자 바로 갈게 밀만 주세요 바로 올라갈거에요 밀만 주세요 바로 갈거에요 자 자 사진 남문지검 봤어 자 텔 자리에 자 텔 자리 사진 남문지검 텔 자리 바로 위에 있어 자 사진 남문 다시 찍어 카운터 한 번만 알터 줬고 자 가비 자 채곤이 봤어 채곤이 징 자 채곤이 징 우리도 채곤이 징 징 했어요 자 버리고 자 사마구 징 자 사마구 찍었어요 자 사마구 우리 일팟 어디갔어 징이 밀렸군인가요 이거? 자 바로 배로였다 올게 사마구 징이었는데 자 나빈 죽어 오케이 바로 갈게 베르르 자 왔어 사실 버리고 자 연 봤어 연 자 연 확인 자 몸빵 해버릴게 그냥 에르 나 봤어 올라왔어요 오케이 자 벨벨벨벨벨벨 오우 베르 한 번 봐줄까?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러운 순위가 아무래도 그 개천이가 좀 지혜도 좀 높고 니가 또 자비가 또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한 번 봐주시죠 빡세게 싸웠으니까 아 근데 몇 번 안 죽었네 마검 빼고는 거의 다 없네 니가 또 형인고 모르니까 한 번 봐주 너무 많이 봐주기도 했는데 한 번 봐주죠 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죽은 사람은 마검 캐릭밖에 없구만 마검이 있는 제가 복구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검이 있냐 마검아 마검이 있어? 야 너 멋있다 너 맘에 든다 너는 진짜 죽어도 죽어도 바로바로 왔다는 거야 저거 보면은 어? 니가 1등이야 자 1등은 항상 상금이 있는 법이지 깨라니야 니로 와라 내가 열 번 죽은 거 복구해줄게 어 컴온 자 야 야 각반 다시 돌려주라 하핳하핳핳 흠 흠.. 신있으면 파티하고 하시던가 지금은 뭐 피차용거지 아니 파티하고 해 그럼 형 사신념 쫄지말고 잘 보세요 저 형 나한테 진다 이제잉 발라버리겠습니다 지금 도마아 아니 피 잘만다네 형 잘다는데? 형 스턴 아니면 나 못이기겠네 솔직히 에? 플라즈마 뭐 없.. 뭐 그것 때문에 그거 뭐야 미스틱 그거 없으면 나한테 안 되겠구만 어? 이 형 웃기네 별거 없구만 알고본게 빙껍딱이네 그거 요란한 수레가 그 식이네 에 자 나 힐 해볼만한데? 아니 피가 달잖아 피가 달면 일단 해볼만해 형 파티 다시 네 해볼만 그려 한 장 연결 페리로 엉 어? 잠깐만 앗 어?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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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? 하겠습니다 오늘 통제당한거 인정 사신제 미인 저 갈게요 집에 제가 졌습니다 아 5단에 진짜... 아아... 아아아아아아 스트레스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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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